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오른팔을 주먹으로 존나 세게 때린거에요. 마치 학창시절 마냥 야! 하면서 해골하고 부르면서 한 대 이제 진짜 딥지인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월 8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백신 2차를 맞는 날입니다. 지금 이제 백신을 2차를 맞았기 때문에 자 여기 표시를 보자면 지금 이제 어깨가 이렇게 되어있죠. 맞고 다닌 이제 별건 아니다 하면서 이제 뒤에 후폭풍이 올까 걱정을 했으나 아직까지는 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2차 리뷰를 봤을 때는 2차는 상당히 아프다. 2차는 후폭풍이 어마무시하게 심하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맞은지 한 1시간 정도가 되었었는데 근데 이제 뭐 한 8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몸에서 여름몸 끓고 엄청 아프다. 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좀 이따가 느낌이 오면 바로 카메라를 들고 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백신을 2차를 맞은지 6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6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일단 얼굴이 약간 좀 당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조금 미열? 일단은 제가 그 주사를 맞자마자 타이네론을 타이네론을 하나를 먹었는데 이게 그 조금 어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뭔가 좀 정신 사납다 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집중이 안 된다. 어 균형을 잡을 수 없다. 고런 느낌. 지금 이제 몸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제 말을 하자면 어떻다라고 이제 말을 하자면 팔에 약간 좀 감각이 무뎌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오른팔을 주먹으로 존나 세게 때린 거예요. 마치 학창 시절 마냥 그냥 야 하면서 이제 딱 야 해고를 하고 딱 이제 부르면서 한 대 이제. 뭐 하세요? 예? 어이 용씨 촬영하자 뭐 하세요? 뭐 하시냐고. 아니 얘 왜 뭐가 있는 거길래 얘가 왜 이러냐? 어? 자주 텐트야 네 장난감이지? 아니 얘 왜 이래?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밥을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식 이벤트 조식 타임을 가지도록 합시다. 제 이제 메이드가 만들어주는 음식 이 아플 때 이제 내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만들어주는데 지금은 이제 딱히 생각나는 음식이 없어서 네 일단은 이거를 만들어달라 했어요. 자 이 메뉴를 빠끼 빠끼! 자 여러분들 메이드가 만들어줘야 돼. 이 식빵 앤 후라이! 뭐야 이거? 머리카락이 붙어있네? 아무튼 간단한 조식으로만으로도 약간 배를 채우면서 에너지를 줄여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몸이 조금 아픈 감이 없지 않아서 텐션이 좀 줘야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윙! 음. 많이 있네요. 싹 누른자를 터뜨려서 음. 음. 노른자와 함께 쯧 한!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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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토스트는 이렇게 먹는 게 국룰이에요 진짜. 간단하게 식빵에 데펴가지고 프라이에다가 소금이랑 후추만 양념도 안 칠해주고 한! 인도식 그 난과 커리를 먹듯이 싸서 먹는 게 국물입니다. 간은 딱 맞아. 다 먹었습니다. 이제 몸이 아직은 엄청 아픈 수준은 아닌데 일단은 시간이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영상을 찍게 되네요. 상태가 심각할 정도 너무 안 좋아가지고 첫날 백신 맞은 날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마 뭐 아파 봐야 얼마나 아프겠냐 해서 다이레노를 집에 오자마자 바로 먹었었고요. 먹고 나서 이제 아무 문제 없길래 밖에서 게임도 하고 오락실도 가고 밥도 먹고 이러다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졸려가지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한 3, 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몸이 갑자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고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오는데 한 8시간 정도 지났을 때는 거의 뭐 최고치를 겪었다. 이게 1차때 만약에 안 아팠다 하는 사람들은 2차때 이제 조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가지고 진짜 약을 먹고 누워서 잤는데 더 펄펄 끓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이 바닥 땅에 내가 누웠는데 그냥 그 붙어있다는 것만 해도 되게 그 쑤셔요 몸이. 그랬었다가 한 이제 약을 계속 먹고 한 하루 정도 지났어요. 오늘 이제 11월 10일이거든요. 8일날 이제 뒤진 줄 알았고요. 9일날은 진짜 뒤진 줄 알았습니다. 아침 점심 거의 뭐 저녁 전까지는 계속 열나가지고 하루종일 약 먹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조금씩 뭔가 이제 나아지더라고요. 점점 이제 괜찮아지다가 오늘 11월 10일 드디어 멀쩡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백신 2차를 꼭 맞으시길 바래요. 제가 이제 백신 2차를 맞는 이유 이걸 이제 간략하게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이제 외국으로 떠야 될 때가 왔어요. 해외를 가서 뭔가 이제 뭐 영상도 찍어야 되고 뭐 할 것도 이제 많기 때문에 저도 2차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몸 건강히 잘 추스려내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